지금 시작하는 중 쿨빛이 타고 왔어 쿨빛이 타고 왔는데.. 라디오 소리가 안나네? 비가 점점 더 오네 소리가 안나는데 가시 안나 안보이네 진짜 안보이네 진짜 안보여 어디 가셨나 보다 어디 가셨나 봐 문이 열려놨는데 어르신 계시오 어르신 어르신 문은 열려놨는데 어르신 어르신 계시오 어르신 계시오 문 열렸으면 어디 안갔는데 라디오 스리도 안나네 어르신 계시오 어디 안가셨으오 어르신 계시오 어르신 계시오 산에 갔나 본데 어르신 계시오 어르신 계시오 아멘 아 분명히 문 열어놨놨는데 어디 가시면은 어디 가시면은 문을 다 잠그고 가는데 버섯 따로 가시겠나? 버섯 따로 가시는거다 한번 가볼까 장화가 장화가 장화도 있는데 장화가 있으면은 어르신 캐시오 어르신 캐시오 어르신 캐시오 판매인거 같은데 판매인거 같아 아침이 판매인거 같은데 느낌이 그런데 장화가 또 있단 말이야 어르신 캐시오 어르신 캐시오 무궁화가 이렇구나 안동과하고 좀 다르구나 여기 여기 약속하셨나? 이상하다 먼 데는 안가신거 같은데 분명히 버섯 따로 가지 않았으면은 버섯 따로 가지 않았으면은 벌떡 있는 데가 간거 같은데 느낌이 어디 먼 데 가시면은 문 닫는데 너무 꼼꼼히 가셔가고 어르신 캐시오 비 많이 오네 비 많이 오네 그런 곳이 없었는데 오르신 캐시오 여기 약속 텐데 없어 하 하 어디 가셨대요? 어쩐지 새벽 버튼 전화를 안 받더라 그런데 새벽 버튼 내가 6시 전화 하셨었는데 전화 안 받던데 이상하네 근데 지금 몇시야? 10시인데 이 시간까지 안 계시면은 올해는 호박 같은 거 안 심었네 자두도 이게 2년 전에 자두가 어마어마하게 열었었는데 자두는 하나도 안 열었네 여기가 어르신 묘짜리에요 돌아가시면 여기서 묘짜리 땅 직원 보시는 분이 아주 최고 전자리라고 여기다 묘짜리 하신거에요 방금 불을 뗐는데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렇게 Forte